남해안권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미래 청단신산업의 중심으로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남으로 도약합니다 내일을 넘어 새로운 경남으로 경남에서의 관광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경남이라면 색다른 쉼과 여유가 됩니다 세계인들을 맞이할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경남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남에서 산다는 건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삶을 노리는 겁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안전망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경남을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새로운 길이 모이고 그 길이 매일로 열리는 곳 경남 곳곳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가면서 기회의 땅 경남이 지금 더 품격 있는 경남으로 도약합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경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혁신적 도약을 위한 위대한 도전이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경남이 세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경남이 세계를 넘어 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